이젠 전두환까지 미화한 윤석열의 몰역사적 인식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며 왜 그러냐면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군에 있으면서 조직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거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을 빚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오죽하면 일일일 망언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하지만 독재자 전두환 씨를 미화하고 나선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대선 주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몰 역사적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 부족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윤 전 총장의 전두환 미화 발언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두환 씨처럼 경제 등 각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두환 씨는 전문가를 적재적세에 기용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두고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전두환 독재 정권의 무자비한 폭압 정치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집핥혀 국민들이 고통받은 사실을 윤 전 총장은 모른다는 말인가.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독재 타도 투쟁에 나서 민주주의를 회복했을 때 윤 전 총장은 어디에 있었다는 말인가. 특히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은 5.18 희생자와 유족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다. 앞서 윤 전 총장은 7월 30일 부산 민주공원 행사에서 예한년 열사의 사진이 담긴 조형물을 가리키며 부마항쟁인가요? 라고 하고 8월 15일은 안중근 의사 영정의 술잔을 올리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는 윤봉길 의사의 말을 올려 실소를 자아나게 했는데 이번 전두환 씨 미화 발언은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은 발언의 파문이 커지자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5.18과 군사 쿠데타는 잘못했다고 분명 얘기했다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앞에 떼고 뒤에 떼는데 전문을 보면 다 나온다고 해명했다. 말꼬를 잡는다는 불만인데 매번 자신이 문제 발언 해놓고 파문이 울면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것도 치절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윤 전 총장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자신의 망언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